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도 오셨고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세상이 망가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셨던 세상이 망가져버렸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점점 더 웅장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잘 살고 똑똑해지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고려되지 않은 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배여 결정을 아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엎어버리기로 작정하시니 일명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스스로 잘 차렸던 잔치상을 엎어버리듯 엎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무너질 때 단 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주님이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하신 것인데 놀랍게도 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할 때 노아에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맺게 될 것인데 오늘 이 펜사콜라 지역에서 마지막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앉아서 여기 서서 작은 소망 이렇게 해봤는데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마지막이 아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언젠가 이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지역교회도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젊은이들이 어쩌면 좀 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해진 가운데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그 길이 길임을 알고 달려갈 때 가장 좋을 때 근본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북상하며 함께 감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본 성의회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습니다. 오직 의인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구원받았다며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며 보금을 알았다며 하나님을 믿었다며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또 여러분은 펜사콜라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펜사콜라에 사셨는지 아니면 뉴욕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LA에서 오셨는지 아틀란타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살아도 된다고 그러나 믿음으로는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광야도 광야가 아니게 되고 감옥이 감옥이 아니게 됩니다. 원칙입니다. 어디에서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이 어디냐보다 누구와 함께이냐는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의 삶을 결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할까?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우리 모두는 부자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냐 가난해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어보면 한때는 부자로 산 것이 대단한 것 같고 한때는 가난하게 살았 것이 고통이었던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보면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관계없었습니다. 딱 하나 믿음으로는 살아야 된다.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아니면 출세하지 못했느냐 지금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여 목마름이지만 거의 도착해보면 어느 시간 나이가 되어보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딱 하나 동의하면 하면 합시다. 믿음 안에 있었냐 이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애녹은 365일 세를 살았습니다.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애녹은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못 낳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중요했습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다. 근본 지표가 누구에게인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은 애녹과 언제부터 동행했을까? 65세부터 아니요. 애녹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애녹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믿음이 없다.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치시고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심지가 견고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수없이 주님을 포기했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없이 주님을 놓았는데 주님이 나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좋소 노래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테살로니가 오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야.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야. 누가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심오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해서. 영접하는 자 고크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겼다. 이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았지?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바랬지? 이 복음 때문에 하나 없이 감사감격에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정말 부자가 되어서 집 한 채 사서 자녀가 결혼해서 살 빠져서 감사한 것 말고 어느 날 내가 어쩌다 주님을 알았지? 내가 어쩌다 주님을 믿게 되었지? 이것 때문에 감격해 보셨나? 언젠가 시골에서 우리 아내 아버님이죠? 장인 어린이 저 섬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신 후에 시골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셨어요. 갑자기 아버님 보고 싶은 거예요. 멍거리지만 갔어요. 내가 여기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멍거리지 여기는 보통이더라고. 여기는 5시간 거기 그러던데? 한국은 5시간이면 다 가. 못 가는데 제주도 빼고는 하나도 없어. 제주도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 아니 나 내일 아틀랜타 가야 되는데 내가 비행기 타고 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금방 간다. 금방 간다. 그래서 표 안 끊었더니 금방 5시간 걸려. 통어리가 다른 것 같아. 통어리가 다른 것 같아. 아버님 뵙고 싶어서 갔어요.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즉각 승종하는 훈련을 해요. 누구한테 성도한테 전화하라 할 때 그때 감동이 오면 전화해야지. 다음에 증오 그러면 그 감동이 없어져요. 누구를 용서해야지 할 때 그 감동이 즉각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면 즉각 승종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미루면 그 감동이 소멸되어 버려서 그 은혜가 없어요. 아버님 뵙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동차를 불고 막 갔더니 누워계시던 아버님이 사유 목사 후배 목사가 오니까 반가웠는지 일어나서 도란도란 말씀을 하시더니 밥 한 그릇을 뚝딱 두세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오. 유 목사 네 저기 가면 절이 있는데 절 절 밑에 온천이 하나 생겼대. 아마 지방유선방송보다 광고를 봤나봐요. 온천이 생긴 걸. 아버님 온천하고 싶으세요? 그래. 아버님 가요. 그래가지고 업고 자동차에 모시고 가서 온천을 갔더니 평일이라 사람도 없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아버님의 의자에 잠깐만 누워계세요. 저 탕에 좀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아무도 없는데 탕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님도 모시고 왔다. 거기서 성경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랑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하나 암송을 하는데 누가 풍덩풍덩풍덩 들어와요.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겠어? 아는 사람 없지. 그래서 중간에 눈을 떠보려다가 마저 암송을 하고 눈을 떴다가 기절할 뻔했어. 세상에 저 위에 절에서 스님 여덟 명이 단합대회하러 온 거야. 탕 안에 스님 여덟 명, 목사 한 명. 머리 없는 사람 여덟 명, 머리 있는 사람 나 하나. 그 장면이 너무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스님들처럼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헤매일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복음을 알았죠? 내가 어쩌다 구원을 알았죠? 내가 어쩌다 예수님을 알았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돈이 진리인 것처럼 출세가 진리인 것처럼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한순간에 깨달아 남는 건 무엇만 남을까? 결국은 구원인데 내가 어쩌다 예수 믿었지?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꼭꼭 숨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 숨어 계신다. 의도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으로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신다. 이것이 방식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 거 알아요? 숨어서 오셨다.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천사의 다팔소리로 호령하며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오셨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오신 메시아 안에서 누가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아이 앞에서 경배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숨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셔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정작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때리면 받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르며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했지만 마치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처절하게 죽어가죠. 보세요. 그 처절한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화려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대단해야 한다 하는데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처절하신 죽음에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죠. 오늘도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그래요. 세상은 복음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해요. 왜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든요. 눈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세요. 당신 스스로 당신의 백성을 찾아 개시해 주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꼭꼭 숨어 계세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너 예수 왜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교회 왜 다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잘 나간 것 좀 있어? 너 부자 좀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너 예수 믿고 너 예수 왜 믿냐? 그래.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면 왜 믿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믿어줘. 이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의 믿음을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에 와요. 마음에 담아주셨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한 건 여기서 믿어줘.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주님을 떠날 수 없어. 주님이 나를 놓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놓을 수 있어? 아무도 놓을 수 없어. 이것이 엄청난 은혜 아니야? 너 예수 왜 믿냐? 가끔은 저들은 물질적 접근으로 물어보는 거든 육적 시각으로 물어보는 거든 믿음의 증거가 좀 있으면 되나 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나 믿을 수 없어. 꼭꼭.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좀 숨어 계시지 않고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아니 그렇게는 안 해도 이 땅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남자 여자 구분하듯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면 좋겠어. 어떻게? 동의하면 아멘에 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는 거야. 우리 사실 그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믿기만 하는 것 하나로 다 되는 거. 동의 안 하네? 다시.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망하면 좋겠어. 사실 우리 그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해 주세요. 나와 너가 구분되듯이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나 잘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왜요? 이렇게 묻는 걸 사실은 정리해보면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되고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욕세하면 얼마나 좋아. 너 예수에 믿냐? 그럼 너 엊그제 다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아니 진짜. 너 예수에 믿냐? 너 엊그제 우리 집 마당에 석유 나온 거 보면 몰라 뭐 이런 거. 그러면 눈앞에 믿음의 증거가 탁탕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믿어야 될 이유가 보이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잘되는 거야. 가다 넘어져도 안 다쳐. 일어나면서 딸라를 주워. 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되냐? 몰라 나 미치고 쓸데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되냐?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넘어져. 무릎 깨져. 목도 부러져. 집에 있는 와이프 다리까지 부러져.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꼬라지가 이러냐? 아 모르겠어. 나 교회 안 다녀서 그러나 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믿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상식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왜? 내 상식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안 담겨져. 그래서 믿음이 해야 돼. 왜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해? 내 상식 안에 담겨지거든. 내 생각 안에 담겨지거든. 우상은 내 마음대로 춤을 추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어?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지지 않아. 그래서 믿음으로요.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진짜 목회 쉽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여기 빈 자리 있어 없어? 없지. 왜? 여기 한인들이 어디 가서 엉뚱한 지대에. 여기 가서 집 살까? 여기서 아파트 살까? 땅 살까? 무슨 비즈니스를 할까? 뭘 고민해? 여기서 줄만 서면 다 잘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우리 아무나 안 받는 거야. 저 지방일장님 같이 등치 큰 사람 세워놓고 너 아무나 받지 말아라. 얼굴도 좀 되고 몸매도 좀 되고 있어 보이는 사람 위주로 받아라. 너 아무나 받지 마. 아 그러면 여기 얼마나 여기 보기가 좋겠어. 그런데 아무나 와도 조수연이 물 좀 봐봐. 너 보기가 역겨워 나도. 여러분 봐봐. 아무나 믿을 수 없다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다.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이게 그냥 은혜예요. 그냥 훈련된 거예요. 아니잖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이야. 나는 젊은이들이 좀 더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 교회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는 전사님들이 나보고 그랬어. 제명아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예배당 밖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못 만나면 너 예배당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 그래서 또다시 광야를 헤매게 된다. 너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그래. 조금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다. 하나님 만나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궁금한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물어봐.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그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알려줄게. 우리 잠깐 연극 한번 해보자. 내가 옛날 권사님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옛날 제명이라고 하고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그러면 옛날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알려줄게. 시작. 권사님. 나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말해. 만나면 알아. 만나면 알아. 하나님 만나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는 게 아니야. 설명을 해서 알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왜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기 편사골라까지 왔잖아. 그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났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호랑이를. 책에서 만난 사람.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 산에서 만난 사람. 퀴즈. 누가 제일 확실하게 만났겠어? 네? 에베베 벼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 봐. 호랑이를. 호랑이를. 책에서 만난 사람. 동물원에서 만난 사람. 산에서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설명을 제일 잘할까? 책에서 만난 사람이 설명을 제일 잘해. 내가 본 거 네가 본 거 봐. 팍 설명을 했지만 뭔가 느낌은 없어.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은 멀리서 보면서 호랑이 이렇게 생겼다고 저렇게 생겼다고 하지만 말할 때마다 달라. 이쪽은 벽. 이쪽은 줄무늬. 이쪽은 무서운 이빨. 그치? 호랑이를 산 속에서 만난 사람은 설명을 어떻게 할까? 여기 목사님이 호랑이 산 속에서 지금 만나고 왔어. 지금 반 맛이 갔어. 여러분 목사님 호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말아봐. 그러면 산 속에서 호랑이 만나고 온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가? 자 시작. 어? 붙여봐. 붙여봐. 어? 시까맣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어? 설명은 하나도 못해. 그런데 이 느낌 있어.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 세상이 그 어떤 논리로 진화론이 그 어떤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야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잘 봐요. 이 노아 홍수 심판은 지역적 사건이 아니에요. 창조는 우주적 사건.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 사건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노아야 내가 이 미국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 캐나다로 피신해라. 이건 혹시 이해가 될 수 있어. 노아야 내가 한국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 미국으로 피난가. 이건 누구나 어쩌면 이해 가능해. 그런데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전 지구를 물로 심판할 거야. 우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지구가 물에 잠길 거야. 너는 구원의 방주를 내비어라. 묻겠습니다. 전 지구를 물로 심판하겠다. 이게 상식으로 담아내죠. 과학자들이 이걸 담아낼 수 있어. 그런데 노아는 이걸 믿어버려. 이걸 담고 아멘 해버려. 믿음은 남이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야. 남이 보지 못한 걸 듣지 못한 걸 믿는 거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어쩌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어쩌면 똑똑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구가 퉁불다고. 어떻게 세상이 다 물에 잠기냐고.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어버려. 어디로 피난을 가라. 어디로 피신을 가라가 아니야. 딱 하나. 구원의 방주를 내비어라. 노아는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어. 남이 믿지 못한 걸 믿었어. 노아는 그날부터 크게 두 가지를 해. 120년 동안. 하나는 120년 동안 복심판의 복음을 잘해.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단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단다. 때가 되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온 지구가 물이 잠긴단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피할 곳이 없다.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을 선포하는 노아의 외침 앞에 사람들이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 놀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노아야 이 미친 놈아 너 그 말하고 낳았는지 100년 됐어. 아니요. 노아야 이 미친 놈아 너 그 말하고 낳았는지 110년 됐어.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심판의 복음을 그렇게 인간의 상식 안에 담아낼 수 있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걸 인간의 상식으로 담아낼 수 있어? 지구의 종말을. 이 종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실커대야. 실커대야. 핵이 터져서. 이런 논리로밖에 접근해.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아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믿었고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은 게 아니야. 미친 놈 소리 들었어.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인간이 이렇게 뚝딱 뚝뚝해지고 과학이 정말 온 세상에 모든 것을 마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대단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누가 박수 쳐줘? 너 미쳤구나. 너 어리석구나. 너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몰라도 세상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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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 대단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럼 뭘로 살까? 청년들이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꿈을 꾸려요. 꿈대로 된다고. 아니요? 저는 믿어요. 아멘 해봐요. 꿈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돼요. 아멘. 세상은 긍정의 힘을 이야기해요. 긍정의 힘. 맞죠?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잘 된대. 10명 중에 한 명은 될란가 몰라도 그 되는 것도 천국까지는 가도 못해요. 죽는 것도 하나 눈앞에 오는 거 몰라. 긍정의 힘. 아니. 우리는 아멘 해봐.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듣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이걸 분명히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저는 정말 외쳐요.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말씀대로 된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다. 이렇게 외치면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왜 말씀으로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 말씀이 길이요. 금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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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거든. 나는 이렇게 말해. 성경에서 복음을 만났습니까?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의 눈이 열렸다면 당신의 성경은 아멘 해봐요.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당신의 성경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당신의 성경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기리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해 못해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품어지고 믿음 안에서 담겨지는 것이지 상식 안에 하나님이 사람들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지 자식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나는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살아도 아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 저 여자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 알아야 돼요? 내 아내 그거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하면 그냥 사는 거지 뭘 이유가 있어? 여러분 봐봐 아무나 믿을 수 없어 내 생각에 하나님을 담고 싶어? 내 계산에 하나님이 담겨지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어? 노아야 이 비친 놈아 너 그 말하고 다니니 백 년 됐어 나는요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마음이 안 드는 게 있어 우리가 전도할 때 협조 좀 해주면 좋겠어 너 예수 믿어라 아까 지방위장님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몇만이 있고 하루에 일곱 명이 여기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죽음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살다가 아니 복된 죽음은 예수 안에요 조금 이따 결론을 맺을 게 잘 들었어요 자 나는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협조 좀 해주면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너 큰일 나 너 그러면 옆에 벼락을 한 대 때려준다든지 그러면 내가 보았지 너 지금 나오고 오늘 같이 있으니까 이러지 너 근데 너 예수 믿어 그럼 미친 놈 돌 던지고 창 던지고 심지어 죽인다고까지 근데 나도 당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아무도 몰라 노아는 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어 톡톡톡톡톡톡 방주를 지어야 해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거야 그 미친 놈 소리 들으면서 방주를 예비하니 얼마나 더 미친 놈이야 아니 이 세상에 막 파벨탑을 쌓고 이 대단한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영원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여러분 한번 몰아보자 퀴즈 노아가 직장 다녔겠어 안 다녔겠어 물론 직장 다녔다는 말은 없어 근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담 이후에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노아가 결혼했어 애들 키워야 했어 그럼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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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직장 다닌 걸로 보자 그 말이지 NG하고 다시 물어보자 노아 직장 다녔어 안 다녔어 그럼 노아가 다니는 직장이 안 믿는 사람도 다녀 안 다녀 다니지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그게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지 어디 가려고 지금 스토리상 집에 가면 되겄냐 아니 지금 설교를 제대로 좀 들어 아니 지금 스토리상 퇴근해서 집에 가면 되겄어 여기서 복사님들 어떻게 사냐 자기들 미국에 와서 엄청 똑똑한 줄 알지 한국 가봐 여기는 여기서 사는 게 나아 한국이 얼마나 잽싸게 돌아가는데 아이고 미국에서 왔다고 공항 딱 내려보면 제일 좋다고 미국에서 온 것들이야 내 말 맞아 들려 맞지 다시 노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방주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방주밖에 없어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어제 창틀 박다 말았는데 어제 교회에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나가서 일은 하지만 오늘 내가 저녁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저녁에 부흥이 하는데 우리 복사님 혼자 교회 청소하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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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거야 주님이 사랑하는 몸 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 그저 내가 방주에 가야 되는데 내가 방주에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어디 가려고 맨날 집에 간대 지금 스토리상 집에 가면 되거냐 가능한 어디 딴 데 간다고 그래야지 뭔 집밖에 몰라 하긴 이 동네는 집밖에 모를 수도 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편사 콜라 엄청 좋다고 하는데 여기니까 별로 갈 데가 없어 나 데리고 실컷이야 모래밭에 데리고 가 그리고 나보고 또 오래 안 믿는 사람도 퇴근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어디 가려고 놀러 가려고 그렇게 자 달라 너와 월급날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어떻게 하려고 방주 헌금하려고 그때 망치 부러졌는데 그때 토 부러졌는데 그 창틀 재료 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데리고 싶어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뭔지 알아? 내 거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어디다 써 병원? 자식? 하나님이 써야 돼 하나님 앞에 막 데리고 싶어 부자 되려고 믿어? 목사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어서 한국 교회는 이젠 백안 삼십 년 역사야 그치? 목사님 선배들 어른들 우리 엄마 세대는 지금 우리보다 백배나 가난했어 먹을 것도 없었고 목사님 어릴 때도 그랬으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백배나 가난했는데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믿은 사람 없었어 참 그 가난에도 섬기고 드리려고 그렇게 믿었지 맞아? 들려? 맞지?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믿음 좋은 엄마 아빠들은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어떻게 보면 집에 걸 좀 교회 걸 집에 갖다 놓고 그래서 교회 뭐 안 줬다고 지랄을 해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 뭘 그렇게 그 지근성을 버려야 복을 받아 가난해도 뭐 주세요 아니라 드려 주고 넉넉하게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도 그냥 자꾸 달라고 하지 마 하나님 내가 뭘 줄까요 그래 그게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행인 것은 작은 것도 크게 보고 큰 것도 작게 보니까 괜찮아 내 형편 내 주제 잘 알아 여러분 봐봐 안 믿는 사람도 월급 날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려고 더 멀리 또 집에 가는데 보니 너네 집이 그렇게 좋기는 하냐 맨날 집에 가는데 집에서 부부싸움이나 안 하나 몰라 자 봐봐 어디 더 멀리 놀러 가려고 잘 봐봐 우리가 보기에 노아가 잘 살아 저 사람들이 잘 살아 우리가 보기에 누가 잘 살아 노아가 잘 살아 뭐요 또 여기 갈수록 꼬이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잘 살아 저 사람들이 잘 살아 우리가 잘 살지 저들이 보기에는 누가 잘 살아 자기들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즐기고 저금하고 뻥뻥 우리 같이 벌어서 전부 교회에 버갔던 놈은 퍼붓는 놈은 미친놈이요 저거 교회밖에 몰라 그렇게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믿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높아지고 화려함 속에서 가장 초라한 보금을 붙들고 울면서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목사님 동역하며 세상은 이해 못 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 말 하고 다니니 이제 백년 됐어 너 돈 벌어서 다 방주에 퍼붓냐 돈 벌어서 교회 헌금 또 어떤 남편은 그래 네가 헌금한 것만 모아도 집 사겠다 아니 지가 못 본 건 이 얘기를 아니여 이 썩을 놈이 또 지가 슬퍼 먹은 건 이 얘기도 않고 왜 그렇게 헌금한 것만 내가 한국 같으면 더 진하게 할 텐데 내가 여기서 지금 지방회장님도 계시는 바 상당히 지금 절제를 하고 있어 자 봐봐 드디어 119년까지 노아는 외로웠어 이걸 이렇게 표현해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아멘이 아멘 되지 못했다 말씀이 그래 때가 되기까지는 말씀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아 때가 되기까지는 믿음이 그렇게 초라해 그런데 때가 되니 홍수가 쏟아지면 우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청수가 터지면 세상이 다 부리지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어가 남는 건 방주밖에 없어 맞아 들려 노아를 미친놈 소리라 했던 그들이 땅을 쳐 방주 안에는 생명 방주밖에는 별망 잘 봐 홍수가 있기 전에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가치 기준을 잘났냐 못났냐 성공했냐 못했냐 배웠냐 못 배웠냐 학위가 있냐 없냐 키가 크냐 작냐 아니 왜 키 이야기를 하냐고 그냥 뭐지 근데 살아보니까 또 별거 없어 너네들 잘 기억해라 키 크고 작고는 예식장 들어갈 때까지 게임 끝나는 거야 어른들한테 물어보자 살아보니까 큰 놈이 좋아 작은 놈이 좋아 아무 상관없어 성실한 놈이 제일 좋아 맞아 틀려 키 큰 놈 작은 놈 아무 소용없어 일부러 작은 놈을 고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들이 키가 남아네 우리 큰 아들은 좀 큰데 작은 아들은 남아네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 키 크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옷을 입혔어 누구한테 들었나 큰 옷을 입히면 우리 아들이 그러다니까 엄마 나 2학년 때부터 6학년 거 입었어 키는 여전히 남아네 아들 너 이렇게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하면 좋니 딱 한마디야 마음이 커요 나는 한 가지 믿는 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으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신 것에 매이고 상처받지 말고 주신 걸 봐 이게 놀라운 삶의 비결이야 하나님이 내 걸 안 줬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딴 걸 줬어 그래서 키 큰 사람은 거의 허당이야 그 자식 크기만 키 커도 괜찮은 놈 있어 세상은 홍수가 있기 전에는 키가 크냐 작냐 남자냐 여자냐 강남사냐 강북사냐 미국사냐 어디사냐 하귀를 가졌냐 못 빠졌냐 이 세상 기준 앞에서 좀 더 나은 기준 안에 들려고 몸부림을 쳐 빠져들려 맞지? 이렇게 살다가 홍수가 쏟아지니까 세상은 이런 의미가 다 물속에 담기고 둘 중에 하나예요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잘났냐 못났냐 미국사냐 못사냐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부자냐 부자 자격증 하버드 나왔냐 허버드 나왔냐 다 구분해서 그 구분 안에 지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방주 안에 생명 방주 밖에 멸망 예수 안에 생명 예수 밖에 멸망 아멘 크게 아멘 해봐 그걸 믿기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오늘 또 믿음 안에 있냐 믿음 밖에 있냐 절대 걸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라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안에 있냐 주님 밖에 세상이 별쓰럽게 얘기해도 자 묻자 홍수가 또 따지고 보니까 남는 거 뭐만 남아 방주밖에 안 남아 여기 봐요 뭐만 남아 방주만 남아 잘 봐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번 물어보자 그들 중에 돈 벌어서 저금한 사람 있겠어 없겠어 있죠? 있다 그래 돈 벌어서 술만 퍼먹은 놈 있어 없어 돈 벌어서 빌딩 산 사람 있어 없어 홍수 쏟아지고 보니까 술 먹은 사람이나 저금한 사람이나 술 퍼먹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남는 건 방주밖에 안 남아 오늘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남는 건 방주밖에 안 남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안 남아 이 땅에 억만금을 싸놓고 살아도 의미 없어 나중에 보면 그때 욕심냈던 거 지금 남아있는 것도 아니야 권사님들 마저 틀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다 조금 애꼈다가 지금 똥 된 적 있어 없어 있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밖에 안 남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의 얘기에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자 더 많이 심자 젊은이들이여 젊은 날에 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이게 절대 원이야 제가 한국에서 젊은이들 집회 다니면서 하는 말이 있어 너의 엔조이 너의 즐기는 것은 안타깝게도 미래를 담보로 하여 즐기는 것이라고 미래를 담보로 그 미래를 담보로 오늘에 취해 살아 젊은이들이여 그대로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지 오늘을 즐기는 기간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방주안의 생명 방주밖에 멸망 예수 안의 생명 예수밖에 멸망 이걸 주님 오시는 날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날을 믿기에 깨어 오늘 또 삼가 나는 예수 안에서 살리라 그래서 이 며칠 동안 이 금쪽 같은 시간 내어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하나가 되어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세상은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보고만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 같이 아멘 이게 원리야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먼저는 믿음이야 여러분 방주를 뭘로 지어 방주 지어라 그리고 외적 증거 보여줘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너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이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믿어 오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은 뭐냐 믿음이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영성 두 번째 헌신이야 하나님은 방주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성도들의 헌신을 벗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힘없고 능없어서가 아니야 자 봐봐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데 120년 동안 기다려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아니 안 돌아올 걸 하나님이 더 하셔 근데 노아의 헌신을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하실 때 힘으로 능으로 하셔서 예수님 당신의 헌신으로 해서 정신의 헌신으로 해서 사람의 몸을 잃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이야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말해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이유는 여러 외직 증거에서 말하지 말아라 앞선 일꾼들이 헌신을 포기할 때 성장을 안 해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 목사의 피 바울사도가 그러잖아 내가 너희 재물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순교의 각오거든 제가 아틀란타에 집회하고 와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아틀란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여기 와서 그 묵상되어진 말씀을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삽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삽니다 자존심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거든 자존심을 잃어놓아버리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헌신을 먹은 거야 목사가 교회 헌신을 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오늘은 헌신은 안 하고 교회에서 뭘 뜯어먹을까 그러는 순간 교회는 미쳐 돌아가 존경하는 민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민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섬겨라 헌신해라 내가 죽었으니 너도 여기 와서 이게 여기에 제가 오늘 민목사님 며칠 있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내 민목사 하는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당신 젊을 때하고 똑같니 너무 귀여워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뉴욕, 필라델비아, LA 다 여기 와서 제일 마음이 따뜻해서 가 아니 진짜 교회에 섬겨주는 저 권사님들, 어르신들, 청년들 너무 고맙고 우리 주님이 내 몸을 섬겨줘서 고맙다 이러지 않겠어? 내 양을 섬겨줘서 고맙다 이러지 않겠어? 교회는 방주를 예비하는 구원의 영성 그 처음은 뭐? 믿음 믿음이야 너 왜 교회 다녀? 믿음이야 너 왜 그렇게 충성이야? 믿음이야 그 다음에 헌신이야 방주는 노아의 헌신을 통해서 보금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거야 피와 눈물을 먹고 자라 저도 이제 철 들었나 봐 한국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 가면 아이고 좋다, 대단하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뭐가 보이냐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목사님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을까? 사모님은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었을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에 헌신했을까? 이름 없이 비더시 누가 심었을까? 누군가에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되지 그냥 돼?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야 서로가 마음을 모두 헌신하고 헌신하고 헌신할 때 제일 매력이 있는 거지 세 번째로는 순종이야 방주를 어떻게 예비해? 순종이야 그대로 내 생각은 거기에 빼고 내 생각은 거기에 담지 않고 순종으로 순종으로 절대 믿음, 절대 은신, 절대 순종 하나님이 하라신대로 3층으로 지나면 3층으로 창문 하나를 내나면 하나를 내고 방주에 치으라면 짓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절대 순종 내 생각은 다 때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지막으로 방주의 영성 네 번째는 절대 인내 인내야 인내 얼마나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그만둬버리고 싶어 교회 생활이 그렇지 않아 씨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라고?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냥 맺어? 아니 누가 보곤 8장 15절에 보면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켜,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고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목사님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우리가 보금을 알았지만 결실은 인내로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펜살콜라 지역에 우리 지방위장님도 와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 한양교회들이 미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3월 달에 갔다 왔나 제가 라오스 갔다 왔어 라오스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많은 곳에 갔는데 핍박이 심한 곳이 라오스인데 사회주의 정권에서 라오스 선교사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또 올게 그랬어요 그리고 내년 후년에 또 가기로 했어요 라오스 선교사 여기 와서 침례교 감례교 장로교 복사님들 보면서 여보 왜 이렇게 좋냐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시작이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엄청난 새바람이 오고 여기에서 있어지는 역사들이 미국 전역에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에 보금열차를 타고 보금의 비행기를 타고 소식들이 전해질 만큼 풍성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조 우리의 인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근데 마지막으로 뭐야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너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 목사님을 위한 지인간 나중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이 원리야 신앙은 인심 쓰는 게 아니야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절대 순종 절대 인내하면서도 이거 나 위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를 위하는 거야 나를 위하는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내가 그 사람 용서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회귀하고 진증 잘난 채우고 살아 내가 용서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죄가 있고 내가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 아니 내가 용서하는 거 안 하는 거 사면서 그 사람은 회귀하고 다 알아살아 나만 지금 그 엉뚱한 것에 매여 있지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다 지나간 거 용서해버려 우리 여기 한미제일 침례교회도 보라이전 것은 지나가서 다 떨어버려 주님만 봐 주님은 앞으로 가자 우리는 해답을 세상 종교는 과거에서 찾고 우리는 미래에서 찾고 한미제일 침례교회가 어려웠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예배야 나를 위한 헌신이야 할 때 이것이 복된 거 아닐까 세상에 세상에 주님이 나를 원한다는데 얼마나 감동이야 세상에 세상에 나를 주님이 나한테 헌신을 받겠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야 그러지 않아 그렇게 때로는 울고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언젠가 제가 너무 목회하면서 힘들어서 많이 울었더니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 제명아 네가 하늘 날아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내가 많이 울게 내가 많이 울게 천국 가면 눈물 닦아줘야 된다 그렇게 나는 평생 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눈물을 미리 닦아줬어 너무 감사해 내가 여기까지 올 정도로 내가 얼마나 복받은 목사야 내가 키가 커 공부를 많이 했어 생기기를 귀정자같이 생겼어 다 그렇게 인정하는 데 보면 안 되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그런 적 있어 여보 요새 하나님이 미쳤나 봐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그냥 그냥 이렇게 감사하며 살자 천국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 삼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단을 주님의 오들 보도를 또 만지시고 축복하실 거 아닐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집회 마치려고 찬양팀 나와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자 자